어디 다녀오냐? 고모고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? 네, 근데 이 시간에 왜 안 주무시고 나와 계세요? 낮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잠이 안 오네 근데 누가 바래다 주는 거 같던데 혹시 그 사람이냐? 네? 너희 고모한테 들었어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이야? 네 그래서 너는 어떤데? 너도 그 사람 좋아하냐? 좋아해? 그럴까봐 겁나요 고모고 왜? 너랑 너무 처지가 달라서? 네 너희 고모도 그 걱정을 하던데 난 좀 생각이 다르다 동이야 살아보니 그렇더라 조건도 조건이지만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 그 사람 마음이 진심이고 너도 그 사람이 좋다면 한번 용기를 내봤으면 싶다 난 서로 깊이 사랑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어? 정말 그럴까요? 그럼 그렇고 말고 이 사랑의 힘만큼 대단한 게 없다잖아 아 그리고 힘찬이 때문에라도 네가 행복해야지 그래야 힘찬이도 행복하지 안 그래? 고모부 말씀 잘 새겨드릴게요 고마워요 고모부